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10cm, 세로의 길이가 5cm, 5cm 높이에 머리되어 있고 직육면 철면은 BFGC, BFGC의 평행한 면으로 잘랐다. 이런 식으로 잘랐다 저러겠죠.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과정을 반복하여 만든 모든 입체 도형의 겉넓이의 총합이 700cm² 이상이 되도록 하려면 최소 몇 번을 잘라야 하는가? X번 해봅시다. 지금 원래 자르기 전에 겉넓이는 여기가 10이고 이런 게 한 개, 밑면에 이거 있을 거잖아요. 그렇죠? 두 개 두 개 되고 여기도 보니까 10 곱하기 5가 이 세 개, 네 개 같은 게 네 개네. 그렇죠? 네 개가 있습니다. 10 곱하기 5가 되는 게 네 개가 있고 이쪽 편, 여기하고 이쪽 편이 있겠죠. 5 곱하기 5가 두 개가 있죠. 5 곱하기 5가 두 개가 있습니다. 는 하면은 20, 200 더하기 50은 250이 있습니다. 250이 있는데 만약에 한 번 잘랐잖아요. 자 이렇게 한 번 한 번 자르면은 자 분리가 되면서 지금 이 면이 두 개가 더 생기죠. 맞죠?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.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.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이 겉넓이가 더 생기잖아요. 원래 모양에서 원래의 겉넓이에서 이만큼이 더 생기잖아요. 마찬가지로 한 번 짝 자르면은 더 생기게 되죠. 5 곱하기 5 곱하기 이게 두 개가 더 생겨요. 그래서 이게 더해지겠죠. 250에서 한 번 더 잘랐어요. 한 번 더 잘랐어요. 이렇게 생기겠죠. 이렇게 그래서 이거 250 더하기 이걸 해주면 되겠네. 250 더하기 50x가 700 이상 이상이죠. 그러면 50x 250 좌변을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50 0 5 450 x가 9 이상 최소 9번 자르면 되겠죠. 최소 5 5 5